야 이건 뭐야? 우와 고래 먹나 보다 고래 알까기? 알까기가 뭐야? 아 알까기? 어 이거 하면은 뭐 존나 많이 주네 모두 오픈 누적 혜택 아 펫도 줘? 어디? 태양의 돌 태양의 돌 어떤 펫 주는데? 아 전설 펫 영혼이 있구나 아 전설 주먹개구리 이거 까야 되네 그럼 야 그럼 이게 지금은 제일 가성비 좋은 거야 알까기가? 어? 맞지? 그럼 오늘 좀 다 이걸로 뭐 몰아쳐서 가면 돼? 오 까 까 까 오 봉황의 심장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뭐 좋은 게 안 뜬다 야 이거 한 몇만 다이아 정도까지 하는 게 좋겠어 한 5만 다이아까지만 할까? 아 일단 펫이 나와야 돼? 일단 펫 나올 때까지 빨리 뽑자 펫 안 나오는 손해야? 야 그래도 매직 다이아도 나오네 브론즈 알 까기로 했구나 야 근데 내가 이거 브론즈 알 까기 뭐 이거 실버 알 까기 뭐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닌데? 그냥 이거 알 까다 보면은 지가 알아서 나오는 거잖아 아 새로 고침? 리젠 성공 알을 바꾸는 거라고? 아 여기 실버 알 전설 펫 영혼 아 브론즈는 까지 말고 아 이건 모두 이건데? 근데 계속 새로 고침 하라고? 어? 아 요렇게? 아 요렇게 해서 까라고? 어? 레어다! 와 제발 오 매직 다이아 이런 식으로 이게 리젠 타는데도 돈 드나? 아 오십 다이아 들어가? 이게 그럼 낫네 브론즈 거 뭐 먹어봐야 뭐 저도 필요 없는데 실버 전설 펫 영혼어 저것도 좀 많아야 돼 그쵸? 오우 실버 두 개 소사 펫 영혼 야 황금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야 빨리 개구리 줘 개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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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레어다! 요번엔 뜨겠지? 개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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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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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매직 다이아 씨브레 어 레어! 아 요번엔 또 매직 다이아 그러게 왜 이렇게 다이아만 나와? 아 씨브레 운 존나 안 좋네 어 레어! 야 요번엔 뜨겠다 요번엔 다이아지요 아 씨브레 또 소울 다이아야 아니 근데 저 다이아 여러분들 어차피 다 저거 가려면 되게 많이 필요해 진짜 실버도 구데기라고? 구데기까지는 아니고 어 저 다이아 좋은거에요 여러분들 저기 얼마나 저 요긴하게 쓰는데 나중에 이제 나 8급으로 이제 이렇게 바꾸고 가려면은 저거 많이 있어야지 야 뭐야? 뭐야 이제 아직 실버도 안 뜨는데? 다 이거 다 팔렸나? 어? 레어 존나 안 뜨네? 아 아 씨브레 모르고 지나갔다 야 레어 너무너무 안 뜬다 야 전설펜 용어는 저것도 잘 뜨는거야 저것도 좋은거지 야 이거 정신 단디 차려야 돼 레어 나왔을때 이러다가 그냥 잘못해서 그냥 쓱 지나가면은 진짜 큰일났잖아 원래 안 뜨는게 맞아? 어어 씨 이렇게 안뜬다고? 어 레어 떴다 야 요번에 하나 떠줘야 되는데 깨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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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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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깨구리 존나 안나온다 야 모드 오픈이 낫겠어? 그것도 맞아 어떻게 보면은 여기 뭐 템도 뭐 다 주고 이제 이러는데 그건 절대 아니야? 알았어 어 레어 야 이거 씨브레 몇번만에 뜨네요 야 제발 나와라 망치망치 또 또 쏠자야 야 아 씨 아 저 깨구리가 어쩜 저렇게 안떠 어? 깨구리 씨브레 완전 이제 어? 겨울자면서 깨어날 때 됐는데 이제 완전 안나오네 나 저거 뽑을 때까지 해야겠다 그치? 어? 야 개구리 하나 뽑는데 한 돈 100만원 들어가나보다 어? 어? 아! 아 저 두개짜리 놓쳤네 아 씨 정신 차려봐야겠다 음 알았어 전설펜 영어 어? 어? 어 치사 오오 이건 다행히 확인 뜬다 자 자 음 빨리가 따이씨 야 왜 안나와 그래도 사건들 이거 존나 친절하네 아 실버 넘겼잖아 아 씨 야 드디어 떴다 씨브레 지금은 나와야돼 자 뾰롱뾰롱뾰롱뽜롱뽜롱 롱 아 아 드디어 떴다 밤바라밤바라밤밤밤 밤바라밤밤 밤바라밤밤 바라바라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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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 레어 나오면 모두오픈 하세요 아 씨 إ 발 레어 나오면은 모두오픈 하라고 진짜? 응 맞아? 아 바라바라밤으로 해도 안되네 응? 레어 오픈 나오면은 모두오픈해라 그것도 맞는 방법이야 뭔가 깰 때 뭔가 그러면서 딱 잡아돌면서 조금 더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아질 것 같긴 해요. 그죠? 사냥을 하면서 가야 된다고? 아우씨 이리가 짜증나네 야 전설펜 영혼 좋고 야 일단 전설펜 영웅도 몇 개 있나 봐 몇 개 있는지는 알아야겠다 아 35개 있네 요 깨구리 뽑고 옆에 있는거 이제 이중에 그냥 하나 더 뽑고 딱 하면 되겠네 15개 있어야겠네요 15개 어 레어 역시 한번 나갔다 들어오니까 바로 떠버리네 짝! 전설! 주먹깨구리 이제 드디어 떴네 사용 8천만 수정이야? 그렇지 깨구리